5번째 게임 탑 10 가시게 잘 가시고요 안녕 으아아아 여기 넘어온다 이제 진짜 어이가 없네 무조건 빼야 돼 작아요 짜오가 미드에 고 뭐야 잘 가세요 잘 가시고요 1레벨 1레벨 알리는 안아프다 이 말입니다 2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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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패관 수련 좀 했거든요 오늘 패관 수련에 힘이 좀 보이네 의미 없습니다 당신의 그런 비비지 플레이 의미가 없어요 얘 부시로 이동하겠지 왜 아야 야이쓰 클라포렌다 애매하구만 아 저를 불렀나요? 저를 부르신거 아니었나요?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잘가요 빨리 좀 정리해봐 아 죽었다 아니 아직 안죽었어 아직 까 아 나 그냥 도망갈걸 평타치지말고 아 아 땄어 나는 넌 살았어? 오케이 개이득이야 나이스 야 왈라 일로와 다 끌어줄게 누구부터 끌릴래 딱 말해 누구부터 끌릴래 빨리 끓이는 애가 집 빨리 간다 너야? 너야? 잘가고 오케이 공공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어 술로 맞았다 램프 던전도 모르겠다 나도 안내 오케이 들어가 자아 자아 먹방 성공했구요 더블 내가 어정쩡하게 하다가 못가져 여비야 먹방 성공 어제 바보 만들기 그블 랩 4렙인데? 불아하니 미드로 왔네 거기다 도착했어 너 살 수 있어 야 거기다 도착했어 뭐야 오 박스 뭐야 박스 뭐야 박스다니 이거다 이거 어 아니네 어 아니네 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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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가짜 같아 몰라 연기 너무 잘해 샤코 힝가 같은 것도 잘해 아아아 아아 이제 뭐 저마만 쓴거 같아 저것? 저것인가? 저것인가? 어 나 힐 써줘! 야! 나 죽지 않아! 죽지 않아! 나는 죽지 않아! 이지리얼! 야 워브야? 워브 성립이 나한테 오신 것 같은데? 도와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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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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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한 명 쏘어 오케이 쿨áticas 다음 시간에 아니 뭐하세요 여기서 보세요 거기서 거기에 거기 있다고 안 보일 줄 압니까 그 뚱뚱한 몸집이